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제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12월 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4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피어셀이고요.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오늘 두산피어셀이 주가가 상당히 이전에 제가 자리를 좀 찾고 있다고 말씀을 지지구간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에 12월 1일하고 12월 2일 이때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한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유상증자가 이제 마무리됐죠. 마무리됐기 때문에 향후의 등락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이제 큰 스케줄은 거의 다 마무리됐다. 이제 향후 등락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참고를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이 질문을 좀 주셨는데 저는 오늘 진입한 신규 주주인데요. 46,000원 나쁘진 않네요. 46,000원이 오늘 이 기사가 1시간 전에 오늘 진입하셨다고 그럼 12월 29일 이후에는 3만원에서 시작되는 건가요? 아 그게 얘기가 아니고요. 유상증자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유상증자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기존에 만약에 자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 우리 12월 29일에 상장 예정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하신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 어떻게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자 일단은 어 일단은 천원에 제가 한 주를 갖고 있을게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한 1주를 또 했습니다. 천원. 그럼 9주. 이걸 9주라고 하고 이걸 신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한 주 한 주 총 두 주를 가지고 있는데 평균 단가가 천원 천원 천원이 되겠죠. 천원. 근데 유상증자가 보통 평균적으로 좀 20% 할인된 금액이니까 800원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 가격이 950원 부근까지 900원 부근까지도 떨어지는 겁니다. 평균 단가. 세금이나 뭐 그런 거 다 포함하면은 가위 좀 올라가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한 9주. 유상증자 신주. 이렇게 신주가 계좌에 들어오면은 내 계좌에서 평균 단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이 우리 여기서 이건 주식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된 거는 마이너스 1.88% 할인률이 지금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주가 움직임은 이제 유상증자 큰 움직임이 끝났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이 주식이 할인되거나 3만 6천원 뭐 이렇게 3만원 선으로 떨어지면서 거래가 되고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 평균 단가가 변화가 생긴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월 29일에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산피어셀. 우리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 것들. 우리 사주랑 주주랑 청약률이 109% 나왔다. 시세차액을 규액을 잡을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얘기냐. 주가가 좀 올라가는데 유상증자 가격이 좀 적절했거든요.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가격이 이전에 블록딜을 했었던 이 가격들보다는 좀 낮았죠. 3만 3천. 3만 6백원 부근. 3만 6백원. 자 이 부분. 이 블록딜 가격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리락 돼가지고 신주하고 유상증자를 참여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구관을 좀 버텨주면서 오늘 반등이 나왔었는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포스코케미칼하고 이거는 뭐 관련이 거의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좀 유망있는 종목이니까 이거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어 시에스윈드 시에스윈드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보면 오늘 풍력에너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도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두산피어셀도 여기에 대한 움직임을 시장 흐름을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부분들. 자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대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급이 지금 이어질 것인가 라는 그런 의견에는 코스피 200지수로 두산피어셀이 편입이 된다. 12월 11일부터 종목변경이 전기종목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피어셀이 코스피 200종목으로 편입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이전에도 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통상적으로 편입이 된다 그러면 외국인 편입되기 한 3주 정도 이전에는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편입이 되기 전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일정적으로 들어와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외국인 수급이 이제 11일이니까 11일 이전에 조금 올리려고 주가 시세차익을 좀 노리려고 들어와 주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죠. 자 일단 11일 이후에 200종목에 편입이 돼가지고 리밸런싱 우리 코스피 아 지금 코스피 그냥 코스피 종목인데 코스피 200주로 편입이 되면은 패시브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되거든요. 여기에 두산피어셀에 유입이 돼요. 그래서 전기변경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자금 소멸 그러니까 제로 소멸 제로 소멸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11일에 자금 리밸런싱이 일어난 다음에 좀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근데 이제 또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는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좀 내준다라고 하면은 국내 기업들도 수혜가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두산피어셀에 신재생에너지 수소 이런 쪽으로도 집중을 받으면서 주목받으면서 성장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하는 거지만 대부분 큰 이슈들은 좀 마무리됐어요. 이제 조만간 리밸런싱에 의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리밸런싱 기간이 끝나면은 여기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놔둘 수 있다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다 피하고 나서 궁극적으로 12월 29일에 그때는 아마 폐장일 겁니다. 이제 개장을 하고 나면은 주식이 들어온 채로 시장을 또 시작을 할 건데 자 그때 당시에 주식수가 우리 증가가 됨에 따라서 우리 주당 순이익이 희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배주주 순이익이랑 수정 평균 주식 수를 나눈 값이기 때문에 주당 이익 275원이라고 하면은 자 275원 자 지금 47,800원에서 275원 하면은 173배가 나옵니다. 275원 자 2020년 12월 이번 한 해에 영위를 했던 부분들이 275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매출액이 증가가 되면은 매출액이 또 그만큼 증가가 시키면은 상관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주식이 풀릴 때 우리 주식수가 여기 보면은 주식수가 보이시죠? 이 주식수가 늘어날 때는 주당 EPS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식수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후에 매출 분기별로 매출을 좀 증가세를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큰 영향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3분기에서도 우리 실적 대비해 가지고 추상치 대비해 가지고 조금 긍정적인 실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큰 우려는 주상증자 해가지고 주식을 풀린 다음에 주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은 성장성을 보인다라고 하는게 2021년에는 6400억원 2020년 이번 한해는 4600억원 이 정도 실적 매출을 나고 2021년에는 2배 가까이 성장을 할 거다. 그리고 2022년에는 700억까지 성장을 할 거다. 3배 2배 여기서 2배 정도 약간 안되게 실적이 증가 될 거다. 2021년 2022년에는 1조원 가량의 수익이 매출이 수익이 아니라 매출이 발생이 될 거다.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EPS가 좀 풀리기 전에 주식수가 좀 풀리기 전에 유상증자를 하고 코스피 200종목으로 편입이 되기 전에 타이밍은 적절하다라는 부분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들은 배당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배당 자 여기 보면은 배당 수익률은 아직까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실적이 증가돼서 배당 여력을 좀 키우게 되면은 이런 주주분들한테 좀 돌려주는 돈들이 좀 많을 것 같다. 라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은 뭐 알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일단은 유상증자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면서 선약이 성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 갔고 추후에 주가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준다고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좀 돌파를 하는지 이 부분에 추세적인 부분들이 좀 이어지는지 그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하시고 관련돼서 주가 저항을 받는지 이런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하면서 12월 29일에 주식 풀리는 것 그리고 11일에 11일에 코스피 200 코스피 200으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 라는 것들 그런 것들 참고를 하시고 이후에 재료 소멸 좀 보이더라도 유상증자 진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주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이후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자 근데 지금 이분께서 우리 이분께서 지금 어제 오늘 진입한 주주라고 하셨어요 오늘 오늘 이제 오늘 방금 장중에 진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런 움직임이 좀 나아줄 수 있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참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유상증자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잡으셨다고 하더라도 평균 가격이 조금 낮게 풀릴 수가 있는데 버티실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받더라도 평균 가격이 낮으신 분들은 충분히 버티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을 때에는 주가 움직임을 조금 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후에 유상증자 주식 EPS가 조정이 다 되고 반영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진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분할 매수에서 분할 매수에서 이렇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 주가에 편입한 다음에 주식 수가 풀릴 때 그때 어떤 움직임을 지켜볼지 보여줄지 지켜보면서 대응을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하시는 것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수님께서 직접 무료종목을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하단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11월 4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장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댓글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댓글로 대오 PNC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500가 1,055원 손절가 98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9시 1분엔 TNR 바이오팸 현재가 21,500원 기준 매수 1,500가 22,100원 손절가 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 2분에는 박셀바이오팸 아 박셀바이오팸 아 박셀바이오팸 현재가 122,000원 기준 매수 1,500가 125,600원 손절가 11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추천 주 박셀바이오팸 1,500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자 그리고 뭐 여기 대오 PNC 2,500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는 식으로 게시판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호가도 보여 드리고요 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보유 종목은 TNR 바이오팸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났는지 어떤 종목이 뭐 정리가 됐는지 가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리딩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물론 100% 수익은 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TNR 바이오팸 손절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브리핑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점검 같은 것도 체크를 한 번씩 하구요 무료 추천주 박셀바이오 20% 급등했다 급등 중 이렇게 또 댓글로 아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 종목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안내 드리고 금일 무료 추천 종목 정산도 이렇게 합니다 대우 PNC 1분봉 차트다 추천관 대비 9% 9.86% 상승을 했다 그리고 TNR 바이오팸 추측관 대비 마이너스 4.26% 손절했다 자 그리고 여기 박셀바이오 추측관 대비 플러스 10%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1분봉을 보여드리면서 종목들 흐름들 그리고 우리 무료로 종목들 드린 것들 이렇게 수익률들도 이렇게 좀 나아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저희 단타 위주로 종목을 안내 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른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종목들 리딩 받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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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